왜? 니가 좋아하는 거잖아. 아니야? 미쳤어? 계속 생각해, 계속 생각해, 중간어치 세기, 중간어치 세기. 생각을 해, 생각을 해, 생각을 해. 엎어라, 디지퍼라. 뭐라고? 뭐냐? 엎어라, 디지퍼라. 난 뭐 해야 돼. 몰라. 낸지. 형 믿고 갈게요. 나? 나 공기 잘 못해. 근데 저기 많이 못해. 그럼 딸기 잘 잖아요, 그쵸? 나? 난 다 잘 거라고 생각하지? 근데 저는 아예 몰라요. 형도 모르잖아요. 뭔데요? 딸기. 이거 나도 안 돼. 딸기. 커피 사주기는죠? 커피 먹었는데? 어, 여기서 재롱 잔치라도 좀 보고. 엉덩이로 이름 쓰기 여기 써. 10초 동안 애교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. 아니면 무반주 섹시 댄스. 안 잘 못한다니까? 형, 우리가 질것을 생각해야 돼요. 아, 그래. 턱 들어왔다. 아, 이걸로 하자. 있다가 피자 오잖아. 잘 먹겠습니다. 엉덩이 이름 쓰기. 잘하자. 엉덩이 이름 쓰기. 피자 먹고 치우기. 스태프들 다 가만히 계시고. 스태프들 다 가만히 계세요. 틀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? 아, 그런 거구나. 다음 사람으로. 다음 사람으로. 형 잘하네요. 잘 써놔. 오. 내로울 때 이렇게 늘어나야 돼. 망해해라. 훈드려라. 오오. 오. 어. 아. 잘한다, 잘한다. 오. 잘 나왔다. 잘 나왔다. 아니, 씨. 이거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? 노크이가 제한이 있나? 왜 이렇게 던지려고? 아 이거 진짜 잘해! 뭐 이게? 어 어려운 시도를! 난 진 거야 그냥! 뭐예요 형? 뭐예요?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, 그치? 아 너 연습 그만해! 브랭! 어렸을 때 좀 많이 했나 봐 아 형! 미안! 형 근데 안 돼 이거, 나 이거 뭐야? 아까 못 해! 야야 뭐야! 아 미안 미안 우리 아직 하나도 못 했어! 1단계 1단계 아직도 1단계 1단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높이 던지기가 아닌데 어?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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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 너무 안 돼 에이 야 너무 안 돼 이렇게 잡을게? 닭발로 자! 끝내자, 그냥 빨리 오케이! 오! 야! 손이 고장 났어 나 34년 하려고 했어 들게 없어 34년 거 잊었겠다 몇 년 남았네? 하나만 딱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? 하나만 어 하나만 해야죠 딱 시점 맞춰야 된다고요? 맞아요 아니 여긴 이렇게 놓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짜? 두 손으로 맞자? 어! 잡기 좋게 하고! 괜찮아요 끝! 이겼다! 우리 작전 좀 짧게 하세요 음.. 너무 많아 셋, 넷 I am 그라운드 마켓 시작하기 승우, 승우! 승우, 승우! 동현 하나! 동현! 재웅 넷! 재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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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웅! 윤호, 셋! 윤호, 셋! 윤호! 윤호! 윤호 누구야? 동현 넷! 동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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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현! 석준 둘! 석준, 석준! 은호 셋! 은호, 은호, 은호! 석준 둘! 석준, 석준! 은호 넷! 은호, 은호, 은호! 석준 셋! 석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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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준! 맞았나? 맞았어! 나 근데 모르겠어 너무 아팠어 우리 피 튀겠어 그래도 갈수록.. 왜 이렇게 세겠죠? 얼굴이 이렇게 빨개 승우 하나! 승우! 이담 하나! 이담! 은호 하나! 은호! 이담 셋! 이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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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담! 한 번만 다시 해줘요 한 번만, 한 번만 다시! 자 제발! 우리 3, 8, 2선으로 합시다 대신 이제 8까지 하자, 8! 아니, 넷 다 못하는데 못.. 아니,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, 형! 아니, 욕심부리지 마! 넷부터 잘한다! 승우 넷! 승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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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우! 재웅 둘! 재웅 재웅! 은호 하나! 은호! 재웅 셋! 재웅 재웅! 너무.. 너무 즐겁다는데 왜 이렇게.. 은호 셋! 은호 은호 은호! 석준 둘! 석준 석준! 석준, 석준! 아 뭐하는데? 이게 한 손에? 아이엔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! 동현 넷! 동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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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현! 이담 하나! 이담! 승우 넷! 승우 승우 승우! 이담! 이담! 용안 내! 용안 내! 용안! 개인전 아까 개인전? 그래도 이렇게 3명이 떨어져서 걸려. 컵차기 괜찮지? 컵차기를 해? 컵차기 다 하셨으면 알죠? 컵차는 된거죠? 실수에도 뭐라 하지 않겠냐? 아이씨 그 따! 야 뭐예요! 한 번 더 나왔어. 이해를! 왜 구멍이 떨어지지? 제가 뚫었는데? 어? 잠시만! 이건 안되지! 이건 아니지! 공식적인 것 같아요! 하나! 둘! 둘! 셋! 셋! 잠시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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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옷 뽑고 있잖아! 잠시만요! 못 입고 있었어요! 못 입고 있었어요! 뭐예요?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아니 뭐야 이거 진짜! 셋! 제가 하나 둘게요! 둘! 아! 이게! 아 이 형이 재미나시네! 와! 이제 세리번이! 이거 빠지! 한다고! 동점이에요 동점! 진짜 우리 그냥 남편이 논다고 했었고 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같아! 오케이! 보자. 놔야지! 너무 놀면 안된거야? 기다려있구나. 네게 하세요. 네게 하세요. 오! 우리 한 번 봐주시니까 한번. 무르기 한 번. 전 피전도 다 불러요. 고라 줄게요. 고라 줄게요. 걔는 기다릴 줄 아냐? 하나, 둘, 셋. 손 맞을게요. 여기 제가 한 번만 더 risp. 3, 2, 3 우리 3개만 하면 된다 진짜 우리 한 번씩만 두면 돼 진짜 우리 다 이기고 끝! 2, 3, 4 잘한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만 더 걸게 앞으로 여기서 모든 연습 지점이 다 하는 거예요 진짜로? 아프니? 여기서 지면은 오늘 피자 뒷정리 다 하고 커피를 산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연습할 때 뒷정리를 다 하는 거죠 우와! 우와! 너밖에 없다 어땠어요? 잘 나갔어요? 안 나갔어요 오! 오! 바울이키! 한 번만! 우와! 어? 왜 아까 저렇게 안 했어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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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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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진아와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아까 우리 하나라 화이팅! 혜진아가 빠르시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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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미티비 1탄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재미있었고 왜 이렇게 했어요? 우리 둘만 재미없었고 하하하하 그리고 또 6명이서 이제 또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공연을 7월 20일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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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they them them her 감사합니다.